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특집으로 준비한 마키아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픽스는 출범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대한민국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들을 참 많이 해왔던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집권 이후에 두 번째 명절, 설을 맞이해서 설 연휴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 명절 밥상에 오를 정치권 이슈들은 참 많겠습니다만 결국에 대통령 얘기를 주로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석에 이어서 이번 설에도 저희 스픽스가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윤석열 정치를 통해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 평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픽스 대표이시기도 하고요. 정치평론에 최근 들어 가장 열을 많이 올리고 계시는 전개만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추석 전에 했던 인터뷰가 25만 해였던가요? 그렇습니까? 많이 버텼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저희가 원래 이렇게 진지한 사이가 아닙니다만 재미도 있게 또 진지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까지 걸어온 길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고 사실은 주된 내용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식 정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보는 시간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를 좀 가져오긴 했는데 일단은 가장 뜨거운 주제는 어쨌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사실상 개입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뒤에 지금 나경원 전 의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유한나라고 하잖아요.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은 절대 안 된다. 이런 평가가 중론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사실상 전당대회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이걸 평가를 해봐야 될까 싶기도 합니다. 이 노예에 대한 평가 전에 우리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인식을 하거나 이해를 하거나 분석을 할 때 현상만 놓고 보면 판단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현상을 좀 뒤집어서 본질, 내용까지 좀 파고들어가 보면 전체적으로 그림을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워낙 상식 밖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요즘 제 스스로도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이나 또 중요한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 국민 여러분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상과 본질이라는 것을 놓고 보면 대체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본질과 유사하거나 비슷하다. 그래서 겉으로 무엇을 봤을 때 속으로 저거는 무엇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정치인은 말이 곧 진심이기 때문에 그것이 뒤밖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면 말만 믿고 있으면 그냥 그렇게 우리가 예측한 대로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를 보면 이런 저희들의 상식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안을 이해할 때 그냥 보면 대충 이해가 다 됐는데 지금은 자세히 보더라도 이게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체계의 혼란이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혹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 이게 맞아. 내 말 지켜야 되고 말을 했으니까 믿어야 되고 그렇게 따라갔는데 뭔가 잘못되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지적했을 때 정당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A라고 말을 했다가 C라는 결론을 낼 때도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야 세상 물점으로 왜 그래? 원래 나는 C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상황 때문에 A라고 한 것이야라고 하는 일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사기꾼 범죄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현혹시키고 또는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무언가의 수단으로 썼던 사람들이 하던 일반적인 수법인데 이것이 정치판에서 워낙 횡행하고 있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논쟁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치인에 대해서 특정인이 좋아할 수도 있고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죠. 문제는 대통령이 당대표를 뽑는데 첫 번째 본인은 당무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을 했습니다.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분명히 개의했죠. 당무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도 했고 안겠다고도 했고 안는다고도 했고 지금은 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을 돌보느라 바빠서 그렇다고 했어요. 바빠서 그런 거 신경 쓸 여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무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헌법의 대통령 정치 중립 의무 법률에서 대통령의 정치 관여 금지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당정청이든 당정대든 당과 정부와 대통령이 뭔가 소통을 하면서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들로부터 직권 여당으로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절차와 규칙에 의해서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지만 대통령이 과장 우위에 있긴 하지만 그것은 인정할 뿐이지 실질적인 내용은 조율과 협상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절충을 통해서 뭔가 결론을 내는 과정이었죠. 헌법과 법률이 위반될지도 모르는 일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서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서 나경원 전 의원을 저격하는 저 행위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형식과 내용의 일치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것을 가장 크게 훼손한 사건 중에 하나다. 이런 것입니다. 본인의 말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이 권력을 가진 것은 무엇으로부터 권력을 갖게 됐습니까?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투표를 통해서 위임해 준 것이고요. 그 위임이라는 것은 옥년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권한의 위임자는 그 국민이 준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사를 하되 그것은 권력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지만 그 권력은 정당한 절차와 국민들의 동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일반적인 프로세스, 절차, 과정, 매뉴얼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하시는 모습은 어떻게 보여요? 권한 행사로 보입니까? 권력의 남용처럼 보입니까? 좀 더 심하게 하면 폭력처럼 보입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그렇죠. 어떤 분은 권력이라고 하겠고 현실 권력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왜 대통령이 이것을 집행하는데 왜 시비거든요.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렇게 할 것이고요.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가가 어느 날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폭력처럼 쓰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때 그 폭력적인 권력 앞에서 굴종을 하고 살 것이냐. 왜냐하면 생존해야 하니까. 그 폭력적인 행동 앞에서 이건 정말 내가 주권자로서 따지고 들어야 되겠는데 라면서 저항하는 심리 둘 중에 하나가 생기겠죠. 지금 현재 대통령이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권한 행사, 권력 또는 폭력적 행위는 국민이 위임한 그 내용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대미문의 대통령을 우리가 만나서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일련의 행위나 행동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위반 문제도 있지만 대통령직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에 대한 행사를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굴종하고 살겠다. 좋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그렇게 굴종하고 살아야 하는 의무는 없어요. 이런 것들을 대통령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나경원 사건으로 이번에 비화가 되었지만 그 이전에 이준석 사퇴 그 이전에 유승민 속한 얘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정치 원리가 아니다. 오로지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당대표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총선까지 가서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일종의 폭력이다. 이것이 횡행하는 사회가 됐으니 거기에 야당은 뭐가 필요하며 국민은 뭐가 필요하며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은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었을 때 우리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답할 것이냐. 형식 논리만 놓고 보면 대통령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또 저 자신도 똑같습니다. 길게 한번 보십시오. 세월이 지나서 3년, 5년 뒤에 현재 이 장면을 바라봤을 때 대통령의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행위가 얼마나 폭력적이며 비민주적이며 반사회적이며 반공통체적이며 그리고 반대통령적입니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지금 정기한 평론가의 지적이 일각에서는 집권 1년이 지나지 않는 대통령을 너무 지나치게 비판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을 수는 있어요. 다만 비판을 하신 것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기준이 이것이 과연 우리가 상식적이지 않은 비판을 하는 것이냐. 상식에 부합한 너무나 당연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예전에 대통령들이 했던 선을 넘어가지 않았던 과거의 대통령이 집권 여당과 일정 부분 거리를 둔다든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되지 않을 만한 선을 지키면서 해왔던 관행과 관습 관례를 넘어서서 오히려 비상식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이런 지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 대통령이 이렇죠. 대통령은 법률과 헌법과 법률 아래에서 존재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정치라는 것은 그 법률 위에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반드시 법치라는 이름으로 단죄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화합과 소통과 협력과 협상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답을 내는 그것이 정치의 매력이기도 하고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한 그 정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용적으로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정했고 수용했습니다. 그 관용의 범위라는 것은 뭐냐면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을 때 관용하고 수용하는 것이지 그 정치라는 행위가 아닌 대통령의 권한이 남용되는 상황까지 인정해주자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특정인을 단자로 갈 때 대통령의 사명권을 발동해서 이것은 사회통합을 위해서 더욱더 필요한 것이니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자신의 권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치적 행위죠. 왜냐하면 법치적 행위로 이 사회가 되는 것은 결과를 가지고 단지하는 것 밖에 없으니까 정치는 그 단지 이전에 합의를 통해서 뭔가 사회를 좀 더 발전시키는 수단으로 정치만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대통령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권한의 행사나 정치적 행위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보면 법치 위에서 사회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가 용인이 되어왔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하고 있는 권한의 행사라는 것은 남용을 넘어서 과잉일 뿐만 아니라 매우 폭력적인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전 대통령이 해왔던 정치적 행위로서의 권한 행사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어지는 문제이겠습니다만 저희가 국민의힘의 당무를 사실상 개입하는 대통령의 어떤 대통령직 남용 권력 남용 나아가선 폭력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저희 스픽스에도 많이 출연하시는 장성철 소장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전 의원에는 만약에 당대표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좋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검찰권이나 이런 수사권까지 실제 대통령이 남용하여 반윤의 우두머리가 아니었던 나경원 전 의원조차 끌어내릴 것이다. 즉 제2의 이준석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 그렇게 될까요? 계속 고집을 피우면 그 시도까지 하겠죠. 다만 수사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좀 다른 문제고 며칠 전에 보도를 보니까 결국 장관 후보까지 올랐다가 낙마하게 됐던 것이 나오고 있죠.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투기에 가까워서 투기에 가까웠다. 그런데 이미 나경원 전 의원 쪽에서는 그 집을 바로 팔았다. 그 건물인지 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가 인사검정 과정에서 이런 게 나오면 당연히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양해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어떤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약점이 드러납니까?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것도 대통령실에서 인사검정 과정에서 있었던 인사검정 자료가 외부에 공개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직자를 임명하기 위한 인사검정 자료가 대통령실에서 할 것이 없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 가져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깥으로 노출이 돼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가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흘리면서 나경원의 약점을 드러내요. 그러면 친녀 의원의 당 원내대표까지 지냈고 본인 스스로는 지금도 친년이라고 저렇게 강조하는 사람도 대통령의 눈밖에 났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서 대통령실이 또는 그 주변 인물이 그것을 바깥으로 공표를 하면서 나경원 결국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대표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행위를 네 여의도 바닥에 도는 찌라시도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죠. 정보지도 어느 누군가 마타토우 하는 사람도 이런 방식으로는 하지 않죠. 왜냐하면 거기도 선이 있죠. 금도가 있죠. 넘지 않아야 하는 라인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정상적인 국가의 정상적인 대통령실에 정상적인 정보유출입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죠. 인사검증 자료를 바깥에 흘려서 나경원을 죽이겠다. 이렇게 해서 당대표를 자신이 원하는 사람 만들어야 됩니까? 여기에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고위직 공무원들 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특정 소수가 수제들만 하는 고시 출진들 아니에요? 정부의 요직에 있고 국무조정 실장했고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했던 사람이 지금 그 일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권여당에 있는 의원한테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가지는 학습효과 어떤 겁니까? 우리처럼 그냥 피레미 같은 인생 사는 밑바닥 인생들은 국가가 마음먹으면 언제라도 그 놈 한 놈은 죽일 수 있네? 이런 것을 대통령실이 먼저 나서서 국민들에게 학습을 시켜야 됩니까? 그 학습을 시켜서 걸리는 놈은 다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가 되고 거기에서 얼어서 또 공포스러워서 두려워서 숨는 자들 그리고 차라리 거기에 줄을 서서 나는 뭔가 또 꼬물이라도 좀 챙겨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는 이 나라를 진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드는 것이죠. 저는 저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일련의 행동이 얼마나 반사회적이고 반정치적이냐 이런 말씀 저는 평생 듣고 살았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은사님한테 어떤 경우에도 너가 잘 살더라도 상대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해서 그 사람에게 공격을 하거나 비열하게 그를 꿇어 앉히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네가 상대와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면 그 상대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과 나의 차별성이 무엇인지를 내세워서 정정당당하게 싸워야 한다. 그것이 길고 오래 가는 길이고 그것이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조금이라도 그래도 이 사회 발전을 위해서 미끄럼을 뿌리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상대의 궁박한 체질을 악용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경구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지금 하는 행위 보십시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파적으로 해석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나경원 전 의원은 보호하고자 나경원 전 의원은 정말 참된 정치인인데 이분이 잘 돼야 되는데 이분이 전당당에 나가서 꼭 당대표가 돼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대통령에게 반하는 인물 세력 어떤 개인을 매장할 수 있다라는 공개적인 경고를 핵심 관계자 인터뷰도 아니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실체적 진실을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그간의 행적을 당신이 잘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언급을 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아예 반대 진영에서 역지타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표리부동한 인물이다. 본인은 로비에서 그 자리를 받아갔고 그런데 마치 대통령실이 권유한 것처럼 해석해서 언론 플레이를 한다. 여기에 대한 경고 아니겠습니까? 현상만 보면 이렇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그런지 안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서 이 이야기를 국민들 앞에서 그것도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300억 달러 유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국민들 칭찬이 자제한 상황에서 그 시점에 굳이 나와서 나경원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공개적으로 하는 행위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대통령 오더를 받은 겁니다. 오더를 받았거나 아니면 과잉 충성이거나 그거는 확인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걸 꼭 전하고 싶으면 정진석 비대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서 당 내에서 이 문제가 이러니 나경원 의원 자중하세요. 내가 지금 대통령실에 확인해보니까 이런 것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오해를 살만한 행동 하지 마세요. 경고하면 끝날 일이고 그것은 당원들이 알아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나경원 의원이 전 의원이 표리부동한 행동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왜 김대기 비설장이 나섰느냐 하는 것을 알아봐야 돼요. 그걸 생각해야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대통령은 나경원 절대 주지 않으니 이걸 핑계삼아서 나경원을 공격하는 거예요. 거의 나경원이 대통령실과 정책적 견해 차이가 있어서 마치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던 그것이 정말 정책 논쟁이냐 아니면 그걸 핑계삼아서 나경원을 공격한 것이냐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이 일의 본질도 김대기 실장이 직접 나섰다는 것은 나경원 의원을 정조준해서 너는 대통령으로부터 완전 눈 밖에 났어. 꼼짝하지 마. 너 비리 약점 내가 다 알고 있어. 다 터뜨릴 거야. 저는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대통령실에서 해야 될 일이냐는 거예요. 저는 계속 여쭤보는 것은 당 내에서는 자기들끼리 이전투구를 하든 무슨 개싸움을 벌이든 이것은 자유라고 치고 대통령실이 나서서 집권여당 내의 당대표 선거에 특정이나 약점 문제를 거론하면서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것은 나경원 전 전 원내대표의 표리부동한 행동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원래의 기능이 이렇게 가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질문과 대답과 거기에 대한 본질적 판단을 해야 된다. 우리는 제가 봤을 때는 김대기 실장이 대통령의 의중이든 과잉중성이든 어쨌든 윤 대통령과 김대기 실장은 나경원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만천하에 공표를 한 것이죠. 이렇게 공격했다라고 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식과 관행에 비춰봐도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나갔을 때는 국내 정치는 일단 스탑 특히 집권여당의 경우에는 정쟁화 될 수 있는 사안을 꺼내지 않는 것이 우리가 흔히 보는 일반적인 정치 행태였는데 이건 본인들이 우선순위를 놓고 그냥 거론을 한 것 같아요. 해외 순방보다 나경원 문제가 더 먼저 언급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비화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이라 저희가 언급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설 연휴 이후의 대야관계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설 명절 두 번째 특집으로 마케벨리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주 일관적입니다. 대통령은 야당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특히 나아지지 않는 대야관계 풀리지 않는 협치 이건 뭐 단도직입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여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련의 갈등 대통령실이 특히 대통령이 직접 치실을 했거나 용인을 한 상태에서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하는 상황 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권여당 내부의 문제가 이렇게 가는데 대야 문제가 어떻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대화와 협력과 협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것은 이미 짜여진 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수사가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판단하기 전에요 대통령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어떤 분입니까 대통령과 한몸과 같은 분 아니에요 이분이 지금 국회나 또는 기자들을 만나서 하는 얘기를 보면 이분은 법집행기관의 행정가가 아니라 법집행기관의 수장으로서 정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증거와 팩트로만 얘기하자고 하는데 본인이 증거와 팩트를 수사기관이 하고 있는 것을 다 안다는 듯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발언을 해버립니다 그걸 믿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팩트와 증거를 가지고 증명하래요 수사기관이 해야 될 일을 이런 걸 보면 이미 이분도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휘하에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국 보여주는 모습은 검찰권을 남용해서 이재명 잡아넣자 어떤 식으로 잡아넣을 수 있다라는 쪽에 집중해 있는데 어떻게 협치가 가능하고 야당과 협력이 가능합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현상과 본질을 저는 나눠서 봐야 한다 이재명을 잡아넣는 게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집권 여당의 핵심 브레인 너희 목표입니까 이분은 집권을 했으면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고 여야의 협력과 협치를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입법 또는 행정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하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더 발전했다는 역사적 업적을 남기고 싶은 게 아닙니까 이재명 당사자는 돈을 먹은 사실이 없다 자신의 측근들은 돈을 먹었다는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이 두 사람조차도 돈을 먹었다고 시인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야당 대표를 끝까지 돈을 먹었을 것이다라고 조준해놓고 먹었다는 모든 증거를 다 가지고 50명이라는 이야기 특수부검사 70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탈탈탈 털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재명을 잡아넣는 보복은 가능할지 몰라도 원하는 대로 정치가 정상화되느냐 아니 그 정치가 정상화되어서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야가 이미 여소야대라는 국회의 상황에서 협치 외에는 탑이 없는데 모든 정치 전문가 아니 정치에 관심 있는 국민조차도 집권여당이 소수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과 협치를 해야만 가야 된다는 것은 그냥 정치의 공식이 없고 지금까지 그렇게 다 해왔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자신이 불리하지만 협치를 통해서 야당에게 양보하더라도 국정운영을 잘하고 지지율을 높여서 다음 총선에서 다수의석을 확보해서 좀 더 강력한 국정추진과제를 수행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것이 오간데 없습니다 얘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면 안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정치 원로들 여야 가릴 것 없습니다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있죠 또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면 꼰대들이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지금 대화관계에서 여야 협치 문제는 이재명을 잡아넣는 것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지 정치를 정상화하거나 복원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을 죄가 있는 사람을 처벌하고 법대로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맞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타겟이 야당 대표인 것도 사실상 협치의 의사가 전혀 대통령으로서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은 추석 이전이나 추석과 지금이 다르지 않아서 길게 짚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언론이죠 언론에 대한 대언론 관계도 저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은 길들여지지 않은 권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잘 길들여졌다라고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잘 길들여져 있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끝까지 저항하는 언론도 있죠 MBC는 저항하는 것이고 스픽스는 잘 저항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저항의 대상이나 길들여질 대상 자체가 안 되는데 아주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초자이고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밑바닥이 그렇기 때문에 잔발이라고 하겠습니다 잔발이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레거시 신문 방송 종합현성 채널 지상파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보면 대통령 뜻에 충실히 다르죠 저도 이것을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하나는 결국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좀 할 수 있도록 한 1년 정도는 허니문 기간에 웬만하면 대통령의 일투족을 그래도 좀 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포장해서 설명해 주자 그리고 그런 것이 결국에는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국가 발전을 위해서 대통령이 좀 실수하더라도 양해하고 이렇게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반드시 저는 언론이 대통령에게 굴욕을 한다거나 또는 대통령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한 일종의 제스처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어떤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한꺼번에 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 대통령을 조금 과도하지만 지지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까지 저는 시빙을 마음이 없고요 다만 지금 현재 언론이 길들여지는 형태 또 대통령이 언론에게 하고 있는 일련의 정치적 발언이나 또는 주변 사람들의 언론 공격 이런 것은 언론이 감내할 만한 수준이냐 아니면 언론의 원래 가지고 있는 기능 자체를 훼손할 정도의 과도한 공격이냐 이것도 똑같이 좀 더 나가면 정치 권력이 언론을 길들이기 위해서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느냐 여기에 대한 경계를 좀 따져봐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MBC 사태를 조금 언급하자면 날리면 바이든이었잖아요 그거는 지금 언급하지 않더라도 날리면 바이든을 논란을 만들어서 언론단체가 다 기자협회 언론 노동조합 심지어는 신문방송 편집인 협회까지 경영자들까지 나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발표를 하고 난 뒤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NCND 또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정답인지 오답인지 판단조차를 언론이 하지 않습니다 언론 언론 스스로가 언론 스스로가 판단하지 않죠 국민들이 알아서 그냥 난리면으로 듣고 바이든으로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정말 50대 50의 기준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발언이었느냐 이런 것을 언론이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존중하고 흔힘은 기간 안에는 최대한 좀 지지를 해주자라고 하는 상식을 범위 안에서 우리가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것이냐 넘어선 것이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MBC 기자를 전용기에 태우지 않는 사건 MBC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하는 것 YTN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하는 것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언론사가 탈루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세무조사 어떻게 합니까 국세청이 소리 소문 없이 자료 다 가져가서 최종적으로 얼마만큼 부과할 건지를 정해놓고 통보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그 기관이 조세심판을 통하시던 구제 절차를 밟고 그것도 인정을 못하면 법원에 가서 최종적으로 탈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범죄 사실이 있으면 검찰에 고발해서 횡령인지 배임인지 이런 것들은 따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사전에 공개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정보지에는 나오죠 언론사에 있으면 기자들이 정보보고를 다 한단 말이에요 mbc 세무조사 받는다 그럽디다 이런 것들은 들리지만 이거를 집권 여당 내부의 고위관계자가 언론의 mbc 세무조사 받은 내용을 상세히 어떤 어떤 부분에서 탈루 혐의가 있다 법인세를 누락시켰다는 것을 밝혀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면 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은 그 탈루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당사자들은 지금 조세 심판이나 법률적 구제를 받기 위해서 피 조사인으로서 권리 행사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조사 과정에 있는 것을 흘리는 것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되냐고 이것이 의도가 있다 없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것을 야 그거 모르겠고 누가 말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국세청이란 기관이 내 개인에 대해서 세금조사를 하면서 세금조사에 누락된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이걸 바깥에 소문냅니까 나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나의 사업적 경쟁자 나의 직원 또는 제3자한테 얼굴에 똥칠을 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퍼뜨려 버립니까 국가기관이 국세청이 그러면 경찰도 이렇게 해야 되죠 내가 박영식 앵커를 고소했어요 또는 제3자가 어떤 행위에서 그냥 고발을 했어요 이거 다 까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기사 돼야죠 다 기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것 개인의 인권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사회가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MBC 세무조사의 내용이 세무조사 한 일주일 만에 MBC가 이런 부도덕한 집단으로 여의도 사옥 팔았을 때 범위에 누락했다 현금으로 뭐 경조사비 지급했는데 그것이 10년 15년 동안 얼마를 썼는데 이것이 횡령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밝혀버리면서 MBC는 부도덕한 집단이구나 박성재 사장은 역시 그 집단의 수계로서 존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 행위가 형식만 놓고 보면 어 그럴 수 있나 저 사람들도 잘못된 집단인데 라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이것은 MBC를 어떤 식으로든 탄압을 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조지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만약에 내가 어떤 상황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나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덜추어내서 언론에 알려버리고 저 사람은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이라고 지목을 하고 죽이기 시작할 때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누가 이것을 견딜 것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동원된 국가기관이라는 것이 국세적이든 검찰이든 소위 말하는 권력기관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윤핵관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충실하게 역할을 해야 되는 원래 기능을 그 집단이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 사회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945년 해방 이후에 어떤 제도와 절차를 가지는 것이 가장 좋은 나라가 될 것인가 를 가지고 피를 흘려서 민주주의를 만들기도 하고 피땀을 흘려서 산업화를 이루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부정과 부패가 있었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렇게 가야 한다고 해서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직선제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민주공화국으로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가자 라고 했을 때 국가의 모든 기관이 각자의 기능과 역할과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촘촘하게 만들어 놓은 사회예요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남용제디한테 그 권한을 행사하실 때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그 책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애국과 공농체의 안의와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동력이 돼야 되는 그래서 애국자가 존경받고 사회적 헌신자들이 박수를 받고 공농체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 우리 사회를 리더로서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이 이미 내가 지키든 지키지 못하든 우리 사회는 합의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국가기관의 역할들이 국민을 좀 더 잘 살게 하는 보조자의 역할이 됐지 이 국가기관의 역할이 권한이 되어오고 권력이 되어서 국민을 옥죄는 방식으로 가지 않았다고요 국세청조차도 지금은 세무조사할 때 얼마나 개인정보를 많이 보호를 하고 있으며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할 때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도 일체 언론에 사전 유출을 하지 않아요 특히 중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규모 횡령 사건이 생기더라도 최종 기소 단계에서 언론에 공표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처럼 되어 있어요 기소 단계에서 사전에 수사 내용을 흘리고 하는 것들은 정말 우리 사회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하는 것 외에는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MBC 세무조사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국가기관의 특정 종사자가 대통령실이나 집권여당이 잘 보이기 위해서 그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동이 국세청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가져야 되는 원래의 기능과 국민을 보호하고 그 세금이라는 것이 국민들부터 나와서 국가가 운영되는 그 집행기관으로서의 균형감각 그 다음에 공정성 이런 것들을 얼마나 훼손했느냐라고 보면 대통령실이 권한을 남용해서 권력화되어서 정말 폭력적 행사를 한다는 것과 유산선에서 국세청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공직자가 정말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국민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MBC나 언론에 대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모니터링했을 때는 종편에서 쌍수들과 환영했던 이슈이기도 했어요 특히 동료의식이 전혀 없는 언론사 내지는 언론들의 문제라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 심지어 출연하는 기자들이나 출연하는 논설위원들이나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이 정기적인 세무조사일 뿐이다 잘못한 게 있으면 MBC가 벌금 내는 게 당연하다 언론이라고 해서 성역이 아니다 MBC는 기존의 광우병 사태 때부터 문제가 있던 언론사였다 이렇게 쌍우스들고 환영을 하면서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가 보면 대통령님 우리는 대통령께 충성하는 언론이니까 우리는 MBC나 타 언론들처럼 대통령의 행보에 장애물이 되지 않은 언론사니까 잘 길들여지면서 5년을 버티겠습니다 라는 일종의 선언으로 보였거든요 이게 잘못이 있으면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언론은 언론의 책무인 것인데 그 책무를 아예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분위기로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길게 설명을 길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고요 이 상황대로라면 언론의 자유조차 앞으로 4년간 제압당할 것이다 이런 평가는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언론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미 양자태기를 한 것 같아요 이 정부의 언론관이 무엇인지 다 봤기 때문에 무리하게 윤석열 정부와 대척점에 서서 비판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우리도 이런 분위기에 좀 편성해서 언론사의 생존과 유지를 위해서 좀 노력하자 그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제가 이렇게 그냥 평이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미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해버린 거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당겨있긴 한데요 그런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을 해버렸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만 언론이 이랬느냐 과거에도 언론이 이랬는데 뭐 우리 보고 왜 특별히 그렇게 하느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랬기 때문에 언론이 지금도 이렇게 해도 됩니까 내가 어제까지 나쁜 짓 했는데 오늘 걔가 천선에서 좀 제대로 한번 살아오겠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먹고 나왔는데 해보니까 그 과정을 참 밝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원래 살았던 대로 나쁜 방식대로 계속 사는 것이 정당하냐 그러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죠 지금 언론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들은 궁극적으로 언론 자신을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되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도움이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언론이 건강하게 비판하고 견제하면서 뭔가 제도로 가라고 얘기하지 안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도움이 됩니까 그럼 대한민국에는 또 도움이 됩니까 저는 노골적으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무조건 비판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없는 사실을 가짜로 만들어서 공격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상식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지 않는 것에 언론이 최소한의 비판 기능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윤비어천가 부른다고 다 난리 부르스예요 그리고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리고 판단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야 원래 세상이 다 그렇고 그런 건데 뭐 지금만 특별하게 그래 다 원래 언론 다 그랬어 자기 먹고 살려면 권력에 굴종하고 자본에 정말 낙닥 엎드리고 그렇게 해서 살아봤는데 지금 너가 대단한 애국지사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 세상 물등 모르는 얘기하지 말고 다 살려면 그렇게 따라가는 거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뽑은 것도 우리 국민이 뽑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하겠다는데 언론이 충실하게 따라가는 뭐 이것이 뭐 나쁘냐 이렇게 일종의 자기합리화를 시킨다 말이에요 그걸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껍데기만 보면 본질적으로 보면 와 완전히 썩어버렸구나 우리 세상이 그러니까 비윤리적 반도덕적 이런 행동이나 행위가 있어도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해 원래 말을 하면서 먹고 살아라고 하는 것이 언론인데 그러니까 언론이 권력에 그렇게 굴종적 자체로 다 가버리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홍보예산을 얼마나 내가 더 많이 가져올까 이렇게 생각하니 보도의 기능은 점점점 줄어들고 국가부터 받아야 되는 시예나 혜택의 양은 늘려야 되니까 지금 현 정부를 누가 갖고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충실하게 따라가는 거지 그럼 이것이 권력 시안부 권력 5년짜리 권력에 이렇게 하는데 기업에는 어떻게 했어요 삼성, SK 대기업들의 현대자동차 이런 데서 언론을 지금 어떻게 보겠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대기업에 있는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총액 예산을 정해놓고 각 언론사별로 얼마를 갈라줄지를 정할 때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는지 압니까 언론은 지금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늘려달라고 해도 될까 말까 근데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다 예산을 줄인다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거를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홍보를 해주면 되겠느냐 거기에서 다 앵벌이 한다는 거 웬만큼 언론 홍보실에 대기업에 있는 사람 다 알고 있고 그것이 어떤 거래관계로 언론이 지금 기업과 유착관계에 있는지 다 알고 있을 텐데 언론사는 너무너무 잘 알 텐데 그것도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에게 일정하게 허니문 기간 동안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도록 지원해주는 그 범위와 그것을 넘어섰을 때 언론으로서 비판하는 기능을 동시에 가져가면서 왜냐하면 생존을 해야 되니까 언론이 언론도 유지를 해야만 하니까 굳이 무리하게 대통령을 자꾸 흔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기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기업의 선행들을 적극적으로 보도할 수도 있고 그것은 단순히 동거래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하고 있는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 언론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확산이 되어서 우리 발전에 동력이 된다면 얼마인지 할 수 있죠 그것도 기준과 범위가 있잖아요 이걸 칼로 두부를 딱 자르듯이 이렇게 양분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범위 안에는 관용의 범위도 있고 또 우리가 용인하는 범위도 있고 조금 넘어서지만 이해할 범위도 있고 그러나 이것은 안 된다 이건 너무하다 이것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결국 언론이 지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한테 주는 광고비가 줄어들더라도 그 안에서 반사회적 행위가 일어났던 것을 언론이 지적을 해야 하는 것이 언론의 기능이며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사라져버렸죠 돈 주면 해결 다 되니까 그리고 취재도 열심히 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언론사에 가면 이제는 취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언론사 사업하고 언론사 광고가 더 중요한 것으로 돼 있으니까 언론이 만드는 기사에 대해서 읽어는 보지만 신뢰하지 않고 언론을 대하는 기관 기업이든 국가든 언론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죠 언론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이해하면 목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인정하지 않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언론은 국민들로부터 점점점 신뢰를 추락하고 있고 그 추락하는 상황에서 경기까지 안 좋으니까 윤석열 정부에 더욱더 붙고 있을 거고 또 그것이 단순한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자신의 약점도 드러나면 어떤 공격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겠죠 불행한 하여튼 언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요즘에 데스크라인들이 굉장히 고심에 빠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후배 기자들 중에 진짜 내가 어떤 팬기자로서 열혈 취재를 해서 이런 어떤 소스들을 가져다 줘도 보도하기가 힘든 분위기라고 하고 부장급 기자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겠죠 이거를 실제 보도를 하게 되면 언론사의 사주가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 측면에서 제약들이 많다고 저도 들었고요 5년짜리 권력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무서운 줄 몰라요 라고 하셨던 분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했던 말입니다 지금 5년은 커녕 1년도 안 지났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력이나 이런 권한을 남용하거나 이것들이 풍력으로 각 분야에서 느껴진다는 부분들을 저희가 짚고 있는데 언론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짚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 저는 도어 스태핑을 중단을 하셨습니다 자유롭게 기자들이 질문을 못해요 상시적으로 질문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미 벽은 처져 있고 그 벽조차 대통령실에 어떤 벽이 처져 있는지 언론사로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막혀있는 언론가 막혀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해외 순방 나갈 때마다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겁니까 말조심 좀 하십시오 행동거지에 조심 좀 하십시오 대통령 자체가 너무 가볍습니다 언행이 왜 그런 가벼운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간에 이런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무속 논란과 법사 논란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천공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질문을 할 수가 없는 분위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답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변인실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해주거나 또는 언론 브리핑을 자주 하면서 언론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책임있게 답을 해줄 사람이 일단 없을 거고요 저는 대통령실 내에서도 대통령과 참모들이 원활한 소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해외 순방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일환을 적으로 규정한다거나 이런 구설수 좀 더 심하면 외교적 참사 이런 표현도 쓰고 있던데요 분명히 누군가 써줬을 겁니다 어떤 그 멘트를요 아니요 그 멘트를 왜 씁니까 거기에서 우리 아까 부대 장명들 앞에서 어떤 대통령 말씀을 해야 되는지를 연설비서관실에서 안 써줄리가 없지 않습니까 썼는데 본인이 듣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참고하지도 않는다 읽지 않는 거죠 읽지 않고 자기 그냥 생각대로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도스태핑 과정에서도 대통령의 말씀이라는 게 매일 정리를 할 겁니다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않거나 대통령은 대통령 하는 방식대로 다 해버리죠 그러면서 계속 실수가 일어났는데 실수가 일어날 때마다 문제를 지적하면 왜 대통령을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그러면 내가 누군가와 혼인관계를 맺었다고 치고요 서로 잘 살겠다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결혼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끝까지 그냥 따라가줘야 됩니까 결혼은 결혼이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가려면 서로 맞춰서 가야 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갈등들이 해소가 되고 그 갈등 해소 과정에서 또 새로운 또 가정의 에너지가 생기고 이런데 그런 것들 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뽑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대통령이 하는 대로 따라가라 이런 것들 제가 인정할 수 없고요 무속 논란과 관련해서도 언론은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이 무속과 관련돼서 뭘 했다고 상상이라도 했습니까 청공과 관련된 것이 실제 국정 운영에 반영될 것이라고 이게 일반 언론의 상상에는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육군참무총장 공간에 간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김종대 전 의원 대통령실 이전 당장인 김용연 지금 경호처장과 청공이 거기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했는데 대통령실이 김종대 전 의원은 고발만 해놓고요 청공과 그것을 직접 보고했던 남행진 전 육군참무총장은 아무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청공이 안 왔으면 안 왔다고 하고 보고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청공은 청공이 안 갔다고 하면 끝날 일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진실이나 진상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 고발은 해놨어요 어떻게든 지켜봐야 되죠 제가 이 장면에서 청공 문제는 지금 기억에서 사라져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청공 문제가 사실이라고 보면 언젠간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청공이 국정운영 특히 대통령실 이전에 직접 개입했다는 사안이 사실로 밝혀지면 대통령 감당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보고요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진상규명이 돼야 되는데 이 말은 최초에 청공이란 존재를 모를 때 지난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왕자를 제기고 나오고 유성민 의원과 공방을 벌이는 당시부터 대통령은 분명히 청공하고는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 인연이 끝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청공이 만약에 지난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 개입을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또한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이런 제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 문제도 여전히 ING다 다만 언론은 청공이라는 존재가 우리 일반의 상식으로는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괜히 이 이야기 해가 마느냐 설마 그렇겠느냐 여전히 저도 그런 의심이 있죠 폭로를 하는 당사자가 저와 몇 번의 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사실을 드러냈지만 설마 청공이 그랬겠어 대통령실 이전에 무속인이 관여해서 그리고 외교부 장관 공간이 맞는지 육군참모총장 공간이 맞는지를 결정해 그걸 한 개 찍어줬다 이걸 어떻게 사실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지금 무책하고 있죠 대통령이기 때문에 언론이 더 이상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수면 아래로 내려앉아 있지만 이 문제도 드러날 것이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본질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사실 주제는 준비한 게 굉장히 많은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넓고 광이한 주제들이 많아서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그런 것들을 지적해주는 것은 당연히 언론의 책무인 것이죠 언론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또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언론 외교 그리고 대화관계 남용 검찰권의 남용 이 부분까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마무리 발언으로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나라가 지금 돌아가지 않습니까 희한하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나라가 이래도 돌아가느냐 정치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 과거보다 그렇게 크지 않구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각자 도시에 이 정권을 믿고 가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보다는 각자 자기의 상태에서 내 삶을 더 잘 만들어가야 되겠다는 힘을 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좀 불행한 이야기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정치가 없어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큰 힘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고 권력자처럼 보이고 때로는 폭력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 같지만 저에게 거의 이면에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구나 자기다움이 없구나 윤석열의 정치가 존재하지 않구나 그래서 겉으로 보면 엄청난 회오리가 불고 편지 풍파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안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나라가 지금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는 정치의 전면에 완전히 나서 있고 권한 행사를 과잉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치라는 것이 부존재하기 때문에 나라가 돌아가는 것이고 윤석열의 정치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하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들이 기대어서 무엇이 더 좋아질 것이다 아니다 라는 것은 거의 흐망에 가깝다 그래서 경제는 추경호 장관이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정치판은 저렇게 돌아가더라도 여의도 윤회관들이 배후 조정에서 윤 대통령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외교 문제도 저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사고가 나잖아요 각 국가가 우리나라를 대하는 방식이 이 정권까지는 형식적 관계 유지지 협력이나 또는 공동 번영을 위한 수단들 이렇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그냥 관계만 한국과 연결하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통령은 한시적 대통령일 뿐이니까 결국 그들도 한국과 연결을 하는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하는 것이 아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실제로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작동하는 곳에는 윤석열 정치가 없다 그래서 이나마 나라가 돌아가는 것이지 이것이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쏘글 정도로 과도하게 개입을 하는 순간 나라는 크게 흔들릴 것인데 그나마 흔들리지 않는 것은 윤석열 정치가 없기 때문에 나라가 이만큼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본질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좀 역설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시기도 하네요 대통령의 정치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나라가 어찌됐든 돌아간다 네 예 참 뼈아픈 얘기였습니다 허망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한데 오늘 윤석열 정치를 통해 세상을 다시 보다 스픽스의 마키아벨리 설 특집으로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관련된 주제는 계속해서 좀 이렇게 팔로우 해가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방송 계속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개환 정치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스픽스의 설 특집 마키아벨리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설 명절, 추석 명절에도 관련된 특집을 또 많이 여러분들께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설 연휴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